파리세인 신자 모두 전화자 중풍 신자 모두 전화자 반쪽짜리 크리스찬 모두 전화자 여러분 박자 좀요 감사합니다 달력을 바라보니 이교위 주위를 불리는 날씨 성경책을 손에 들고 습관처럼 나가지 어디론가 향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잠깐 생각이 그들의 후원이 아니라 놀러가서 부럽다는 생각에 문을 열고 들어서면 이미 시작된 찬송 부르는 소리 언제나 나는 그렇듯이 뒤쪽 구석탱이 빈자리 허벅지벅 중한 풍업 기도를 하고 났어 오늘도 그저 그렇게 내면은 다시 I'm back 아멘 말하지 말고 고찍혀 아멘 말하지 말고 고찍혀 아멘 말하지 말고 고찍혀 아멘 말하지 말고 고찍혀 자리에 앉아 내 모든걸 던져 겨우 손이 고개를 숨겨 대표 기도 시간이 끝나도 깊고 깊은 너네 세계로 복사님 설교 말씀 너무나 달고 달아 기쁜 가슴 눈은 빛나는 듯 하지만 머릿속에 근심 걱정뿐 말씀 몰라 말씀 몰라 그렇게 몰라 모르겠어 하나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보는데도 모르겠어 주인하자마자 나 이렇게 시간에서 오르내서 주위로 우울을 울러가서 생각해봐도 또는 확신이 없어 아멘 말하지 말고 고찍혀 아멘 말하지 말고 고찍혀 제발 고찍혀 아멘 말하지 말고 고찍혀 아멘 말하지 말고 고찍혀 바리세이 신자 모두 변하자 종두폭신자 모두 변하자 반전자리 크리샨 모두 변하자 여단은 아니라고 하지 말고 너머라 모두 변하자 맛은 없고 기도가 없으니 썩은 뿌리에 썩은 가치 예수님의 참포단 아무 업 변해야 될 수가 없지 지금 이놈에는 초신대 아닌 바로 너를 위한 이야기 또 이놈 위에 굳게 서자는 나를 위한 이야기 아멘 말하지 말고 고찍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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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아 예아